아 배고파 아 집에 뭐 먹을거 없나 아씨 뭐 먹을거 없어 아 이거 뭐야 아 지절도 먹을게 없네 뭐야 이거 아 먹을거 없어 아 물고기나 키워서 먹어야겠다 아 뭔가 이름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물고기 알이야 아 물고기나 만들어서 먹어야지 이 주황주황한 이 스포나는 뭐지 아 잠깐 물 빠졌어 이 물고기는 뭐지 한번 소환해볼까 어 뭐야 오 이게 흰 동갈이란 건가 오 이거 엄청나게 귀성한 거란데 뭐야 나는 오오오오 밑에 대해서 못 나네 아 난 널 먹어야겠다 미안하다 뭐야 한 방에 안 죽네 뭐야 뭐야 아 저 안으로 빠져버렸어 아 하필 왜 또 저기 빠지나 넌 빠지지마 어디갔어 뭐야 너 어디갔니 아 또 빠졌어 아 배고픈데 아 넌 빠지지마 아 뭐야 저기서 죽었어 아 배고파 오 좋았어 아 뭐야 엄청나 빨리네 아 이거 이거 아 흰 광어이 너무 작네 한번 이 노랑노랑한 뭔가 위험해 보인데도 먹으면 한번 먹어볼까 오 뭔가 두툼 두툼해 살 많아 잡아봐야겠어 오 아 복어구나 다음은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다른데 어 아 숨 어 오 됐어 됐어 오케이 아 소 뭐야 소 응 아 뭔가 평범해 보여 접아먹어봐야겠어 뭐야 너 빠지지마 아 그냥 날 생선이구나 얘로 한번 쏴 해볼까 오 뭔가 뭔가 고급스러워 으으으응 으으응 아 배고파 안 됐어 일단 이 물고기부터 먹어야겠어 우 배고파 냠냠냠냠냠냠냠 악어워 lå gab앉어 냠냠냠냠냠냠냠 overt 어어 뭐야 어어 악 아 어지러워 ций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zei 아 조금 위험한 것 같다 흰 농가리 어 이거 좀 맛있네 뭐야 펄짝 뛰어넘아 온 ليち 핳 뭐야 야 어디갔어 어? 저기서 죽네 나이스 어쩌다 여기서 좋네? 오케이 먹어봐야겠어 뭔가 맛있어 보여 얘는 경치도 오르네 처음 알았어요 아 뭐야 독이 너무 강력해 이번엔 구워먹어봐야겠다 어디가 아 또 이번에 구워먹어봐야겠어 너도 한번 너도 한번 구워먹어봐야겠다 너 때문에 피 방칸 남았잖아 또 쩌기로 빠졌어 아 됐다 한번 구워먹어봐야겠어 뭐야 너 오케이 한번 구워먹어보자 이렇게 하면 뭔가 빠른 느낌이 들어 오오오 빨라 빨라 아 아 물고기 아래 잘못 산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일단 다시 넣어놔야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일단 다시 넣어놔야지 하나 둘 셋 넷 넷 됐다 됐다 아 잠깐 나 석 타놨는데 아 아 아 아 아 또 구해와야되자 아 배고픈데 도끼 어딨어 도끼 여기 아 다녀오겠습니다 나무를 목탄을 만들자 아 아 잠깐 나 나무 있었는데 아 아 괜히 입었어 아니 안 입었구나 뭐지 음 여기 나무 있었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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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먹고 있었네 일단 생선을 넣고 한번 파이어 일단 생선을 넣고 얘는 안 구워질려나 아 얘는 안 구워지네 얘는 어 구워진다 구워진다 오 구워졌어 얘도 구워질게나 아 얘는 쓸데가 없어 쓸데가 어 아 아 버려 버려 으이씨 버려 아 아 아래 잘못 샀네 으이씨 아 아 배고파 냠냠냠냠 누엘냠냠 아 체력도 없어엏 오 오 최고라 연어 연어는 몇 칸이지 아 아 으흐흐흐흐흐흑 하는 저의 발령기 어떻습니까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에도우는 물고기 에도우 인데요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어딨냐 아 방금 넣어놨는데 이걸 또 까먹네 일단 이렇게 보셨듯이 일단 돼지, 돼지 스폰알은 흰동가리가 되고요 크리퍼 스폰알은 보거가 됩니다 그 다음 소 스폰알은 일반 물고기 날 생선이 되고요 버섯 소 스폰알은 그 연어가 됩니다 그리고 소환을 해보면 이렇게 매우 깜찍하고 귀여운 물고기가 나오는데요 얘는 이렇게 그냥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죽습니다 그럼 기다려보죠 얘도 이렇게 진짜 물고기처럼 해놨어요 이렇게 죽습니다 나중에 진짜 물고기였다 근데 막 괴로워야 되는데 괴로운 게 없네 나중에 그냥 한 번에 죽네 보거 얘는 아 얘 미쳤다 강아지 같다 한 번 연어로 해볼게요 뭐야 죽었어 그냥 일반 물고기 이건 더 작은 건가 신동가리는 뭔가 대충거리인 것 같다 아닌가? 이상 사신지였고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블로그는 공감하셔도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